국회의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요즘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입니다 왜 뜨거운가? 박범계 의원 때문에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범계 의원 이렇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감사원을 감사한다 말 되죠 감사원은 행정부 쪽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는 걸 통해서 감사원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거기서 논란거리가 하나 있었지요 감사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넘버투 어떻게 보면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있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게 문자를 보낸 것이 왜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좀 일찍 왔고 대기하고 있던 중간에 이 휴대폰에 문자를 날리는 것이 사진이 찍힌 겁니다 보안필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뭐냐면 또 해명을 할 것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무식한 소리 말아라 라는 쪽으로 할 겁니다 이제 이 문자가 간 겁니다 그러면 왜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이런 문자를 대통령실과 공유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한겨레신문 때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그날 저녁에 3시간 동안 뭐 했느냐고 묻는 질문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이 시비를 딱 붙은 겁니다 그렇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과 관련된 인사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아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나온 그 다음 날 유병호 사무총장의 휴대폰 문자가 그냥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은 솔직히 말해서 한겨레신문을 도와줘버린 겁니다 제1보를 일면 토부로 내보내고 그 다음 속보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딱 사진이 하나 들어왔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내려는 문자가 딱 떡하니 찍힌 겁니다 사실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그거고 사진이 찍힌 건 찍힌 거고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원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해 공문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것이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먼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해 공문 피격 사건 관련 감사가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봤을 때 허위 사실이다 그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용어 선택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지적이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말해버리니까 그게 앞뒤가 갑자기 답변이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한겨레의 보도는 허위 사실이다 라고 하지 말고 법률적인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 공표 허위 사실 보도 허위 사실 유포 이제 이런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하기가 좋거든요 잘못된 지적 이것은 이제 법률적 대응을 하기에 적절한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정확하게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를 개시하고 하는 권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장에게 있다 감사위원회와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감사원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건 감사원장이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지 유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넘버원 감사원의 넘버투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대답하기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감사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장과 사무처가 결정하는 거다 감사원장은 최재해 사무처 총장은 유병우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분만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자기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그런데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병우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내가 말한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유원님 이런 겁니다 그러자 박범계가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그러더니 박범계 지금 저 의원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초, 2초, 3초, 4초 방송용으로 마가 떴다고 그러죠 4초 동안 유병우 사무총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꽝 어디다 대고 감히 당신 따위가 대더불어민주당의 법무장관을 역임하신 대박범계 의원님한테 중간에 말을 끌고 끼어들 수가 있단 말인가 무험하도다 꽝 그리고 또 10초 넘게 또 노려봤답니다 침묵의 효과를 노려서 법사위원회 국감장이 조용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자기한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박범계 의원이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좀 가다듬은 다음에 두 분 말씀이 다르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의 말이 다르다 감사원장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원장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총장은 그것을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다라고 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위원 의결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두 분 답변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 의견이 똑같습니다 사무총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 언론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 언론은 한계랩니다 그 이튿날은 경향신무도 함께 보도를 했더군요 그게 이제 허위사실이다 거기서 보도한 것이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박범계 의원이 시비 붙기 위한 시비를 붙은 거죠 박범계 의원도 아마 그게 어떤 맥락인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말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까 이제 메모를 좀 해가면서 했다 보니까 어 여기군 하고 이제 그렇게 말꼬투리를 잡은 거고 그 꼬투리를 제공한 사람은 유봉호 사무총장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유봉호 사무총장은 자신이 이렇게 휴대폰에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범계 이번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하고 또 설전을 벌입니다 정점식 의원의 발언이 1분 가까이 이어지자 간사님 3분입니까? 나는 1분 했는데 너는 3분 하는 거야? 그러자 김도읍 위원장이 아니 박범계 의원은 1분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1분만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박범계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님 체제가 하도 무서워서 내가 자기 검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사람이 막 책상을 무려 때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 사무총장을 10초 동안 노려보고 그렇습니까? 그러자 김도읍 위원장이 이렇게 점잖게 나무랍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곧 착수 예정인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빚어진 일이고 그때 빚어진 일을 1차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의무와 권한이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가령 세만금, 태원금, 비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바로 감사에 들어가면 그때 가장 많이 다치게 되고 그때 만약 이름이 제일 소환 많이 될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의 입을 어떻게든 재갈을 물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10분 동안 노려보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 입 좀 다물고 있어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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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